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더라구요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더라구요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떡이, 만두, 이건까봐요 달콤하니, 젤리도 못 먹어요 조금만 먹으면 맛있을 거 같아요 쩝쩝쩝 이리와는 쫄깃하고 맛있고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어서 먹었을 때 찹쌀떡 나는 남은지 이번엔 고춧가루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늘의 영상은 영상에서 만나요!